안녕하십니까? 그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제일교회 김현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5절 말씀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신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 말씀하신 같이 악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옥 데리고 가려는 것을 질투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의 힘든 환란을 당하지 않게 말씀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큰 환란을 피하게 또 면하게 나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8절에서 23절에서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고기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키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군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항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말씀이 말씀을 증명합니다 여기에서 에스겔 39장 1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의 말씀에서 곡은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나라들의 연합국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투기와 맹렬한 노로 큰 지진을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고기들, 새들, 짐승들, 벌레들,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될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성벽이 무너지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악한 것이 해롭게 못하도록 투기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